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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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고등학교에서 왔어, 너희들은? 하나, 둘, 셋!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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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사랑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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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해! 사랑하고 에서 전하고 아아! 아아! 온 김에 머리 자른 태연! 15년째 맨날 귀여운 써니! 약속 지키러운 타니! 휠터 없는 불행인 소연! 소시의 흥과 깍을 담당한 흑진주 유리! 나는 힙스터 소연이야! 소시도 배우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반만까진 막내 소연이야! 반까, 반까! 소연세! 지금은! 소연세! 15주년! 15주년! 그러면 그냥 15주년인 거야? 15주년 앨범이 나오는 거야? 15주년 정규 앨범! 아, 진짜? 야, 노래 다 봤는데 정규 앨범이라서 10곡 담겨져 있고 타이틀곡은 포에버 원! 노래는 팝 댄스곡이고 노래 가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하자라고 음이 나갔어! 이거는 16주년 앨범인 만큼 이제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를 써준 켄지 작곡하니까 다시 한 번 만나서 가만세는 진짜 모든 여자의 노래에 귀감이 되는 그런 노래잖아 장마다 들었는데 뭔가 힘이 좀 나아 이렇게 주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낭 세계를 똑같이 부른다 진짜 저걸로 알고 계시나봐 그래서 주목에 힘이 들어갔잖아 이번에 8명 모이는 게 쉽지 않았잖아 이런게 힘들었다고 Largore 서현이가 수영이 때문에 힘들었다고 왜? 안무 연습을 하는데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면서 동작을 하나하나 찝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정도 경력이 되면 대충 스캔하면 아, 그런 거 하고 할 수 있는데 수영이는 하나하나 다 집어. 정말 우리가 이런 것까지. 1도, 2도 약간 각도 차이. 이긴 초심. 그런데 이미 초심은 난 글렀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역시, 역시 밀점은. 여러분 아니에요. 초심 있어요. 제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마음이 초심을 갖고 살아가고 활동하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초심 못 들어가. 이게 좀 커질 대로 커져서 가도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못 가. 그런데 수영은 정확히 초심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과해. 과하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해도 못 갈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밀어붙여서 이만큼을 오게 하는. 약간 호동형 마인드네. 강호동 마인드인데. 그래서 나는 소녀시대 퍼포먼스의 완성은 국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딱 맞는 걸 봐야지만 집에 가고 싶은 약간 내 이기적인 욕심 같아서 미안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내가 하자고 하면 되게 마지못해서 해준다? 말을 이렇게 막 떡 부러지게 하는데 뭐라 그래. 가요계에 소문이 엄청난 게. 이번 기념 앨범에 손신을 다했대. 아니 근데 너네 나한테 뭐 불만 있어?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전학 신청서를 받는 건데. 너네 그거 안 갖고 왔다며. 진짜로. 왜 그런 없어? 아니 우리가 워낙 전학을 많이 왔잖아.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에는 전학 신청서 말고. 이렇게 8대8로 머릿수도 맞으니까. 머릿수도 맞으니까.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머릿수 맞추기 어려운데. 자웅으로 겨뤄보자. 어떻게 해. 너네한테 미안하긴 하다 근데. 우리가 짝꿍을 정의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너네도 강릉 왔다 생각하고 오징어랑 한 번 만나봐.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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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치. 우리 친구 써니의 키워드. 순규. 써니는 위험한 행동인데. 왜? 왜? 고독한 주도가라고 해놨거든. 고독한 주도가. 주도가? 주도가. 써니가 숙자에 맛있어. 고독하면 안 돼. 원래 술귀라고 쓰고 원래 술귀라고 읽어. 서니 한강 중에서 술 마시고 그거 괜찮았나? 내가 원래 술규로 되게 유명했는데. 요즘 보니까 멤버들이 술을 너무 바짝 치고 올라온 거야. 진짜. 량이나 아니면 주 정도 그렇고. 룩이 누구야 너잖아. 뭐 누구 이래. 얘랑 쟤랑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쟤도 그래. 요즘 술을 너무 잘 마셔가지고. 태현이 빼고 다 아니야, 그러면?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우리 리얼리티 할 때. 밥 먹을 때 다 반주를 곁들이더라고. 반주를. 반주를. 진짜 깜짝 놀랐어. 대낮 12시에 반주를 까는 거야. 맞아. 저녁 시대가 반주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진짜 이렇게 까? 애들이 다 잘 먹는구나, 이제. 그래서 내가 한번 원조 술규로서 애들 좀 기강을 잡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내가 요즘 많이 술 주량이 줄어가지고. 진짜로? 이제는 좀 고독하게 나는 술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술트리트 파이트 한번 나와주라. 애들이 좀 많이. 그럼 누가 주량이 제일 세? 지금 제일 센 사람이 누구야? 우리가 티파니? 내가 볼 때는. 유리? 내 생각에도 유리. 역시 소녀 씨. 우리 흑염소 유리. 알지? 저 이렇게 조용하네. 다 봐. 담벙이야. 얘들아 진짜 담벙이야. 익윤아야. 너 진짜. 내가 신분을 진짜 엄청 들었어. 무슨 소문 들었어?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 게스트들 중에. 자꾸 그 이진호하고. 진호랑 다 엮여있지. 술 먹어봤다라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설마. 소녀시대에도 이진호랑 술 먹어본 사람 있어? 사적으로. 하나, 둘, 셋. 야, 승유랑 효연이랑 유나라. 야, 너. 개인적으로? 야. 야, 이진호. 1차로 나 룸메이트 같이 했었던 새우 오빠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마시고 있었고. 그때 진호 오빠가 다른 그룹에 있다 이제 왔어. 왔는데 오빠가 조금 술에 취해서 온 거야. 근데 오자마자 삐오스랑 천둥호랑이를 한 200번, 300번을 하는 거야. 진짜. 여기다 내고. 그게 뭐야? 아, 매미? 아, 그때 그게 막 개인기 연습할 때였어. 하하하하. 진짜. 근데 왜 천둥호랑이는 뭐야? 천둥호랑이는 뭐야? 천둥호랑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권인하 선배님이. 권인하 선배님. 그 태연 노래 부른 게 있어. 아, 시작해. 내가 감옥을 사랑한다는 거. 저번에 계속. 저번에 200번. 진짜 계속. 처음 만날 때인데.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 술 먹으면 개인기 하는 남자로. 네가 몇 주 초에 일어내셨지? 그게 뭐였냐면. 여기 매미소리 동아리들이랑 술 먹다가 이리로 오는 거야. 매미소리 동아리들이 있어. 이런 소리야. 매미소리 날 때마다 뒤로 생각나. 아니, 혜연이는 언제 봤어? 기억을 못해서 지금. 같이 갔는데 나는 원래 약간 사석에서는 엄청 낯가려서 굉장히 조용히 있어가지고. 난 많이 싫어, 난 많이. 엄청 조용히 있긴 했었는데. 초면인데 나는 마시고 온지는 몰랐어. 근데 엄청 거침없이. 개인기?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드립이 좀 많이 쎄. 엄청. 근데 난 그게 엄청 웃겼거든. 그래서 약간 얼굴이 막 이렇게 출중하지 못해도. 여자들한테 왜 인기가 있는지 알겠다. 근데 중에서 인기가 많아,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지는 않다. 지금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티파니의 키워드는 양보의 아이콘이라고 해놨어, 양보. 양보의 아이콘. 이번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제보가 들어왔더라고. 무슨 제보. 안무 연습을 하면서 많이 부딪쳤어요, 파니 씨라고 했는데. 누가 읽었네. 내가요? 이랬어요. 그걸 듣자마자. 아니 내 박자 두 개라도 버려서라도 피하는데 약간 빨리 빠져나. 미리 빨리 안 부딪치려고. 그래서 그 와중에 난 또 서현이 팔꿈치 부딪친 얘기 아니었어요? 이런. 그러니까 내가, 나 양보했는데. 서현이가 읽는 건가? 아니, 아니. 일단 미파니가. 정확한 거. 남들 배려하는 게 많다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고마워. 파니 언니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파니 씨 많이 맞으셨어요 연습할 때? 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연습할 때 많이 안 맞았는데 옛날에 서현이한테 팔꿈치 맞았던 얘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언니는 요즘 연습할 때 박자를 버려서라도 자기는 빨빨빨빨리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지? 어떤 멤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인 거야. 이게 이해 됐어. 다 이해가 됐어 이제. 요즘에 요약을 너무 잘해. 그렇지? 대충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배려 차원에서 빠져준 거다. 그렇지. 센이 막내였는데 일부러 친다는 얘기인데. 서현이가 막내하는데. 이렇게 춤추다가 힘줘도 춤추다가 힘줘도 부르치시는데 서현이가 일부러. 부르치는 건 아니고. 서현이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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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인데 얘기 많이 들 Google 내 내soon 속에 고두살 배 gearbox 있다고. 수현이가 내가 comms 하다가 팔꿈치로 많이 부딪힐 때가 있어. cep celebration 우리 f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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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erpo disc. 내vik f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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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kad 막내는 뭐 그런 거야? колRich nak. 진짜 아파. 정말 아파. 정말 아파. 그래서 안무를 우리가 8명이니까 동선을 교체할 때 안무를 하다가 이렇게 스칠 때가 있잖아. 서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스치기 많이 데어 두기 싫으면다. 스칠 때가 있는데 내가 언니들이 진짜 많이 쳤어. 진짜야? 야, 그 정도면 간 거 아니야? 간 거 맞잖아. 정확해. 아니, 이렇게만 갇을 수 있어서 진짜.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해. 근데 사실 나는 내 팔꿈치, 내가 장착되는 팔꿈치니까 내가 맞은 적은 없어.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내 안무를 하다가 내 양 팔꿈치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근데 뮤직비디오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근데 여기 이렇게 팍 부딪히는 거야. 진짜. 전기고 있어. 말이 안 나. 너무 아픈 거야. 엄청 뾰족하고. 도라이가 없을 때 너 누구를 돌려도 되겠다. 엘보, 엘보가. 엘보가 생각보다 엄청 세. 왜냐하면 주먹보다도 엘보가 훨씬 아프다. 나 옛날에 농구할 때 호나가 퍼뿌러지고 이빨 나가고 한 거 전부 다 엘보를 맞은 거야. 어머. 이런 게 맞죠. 이게 이걸로 맞은 것보다 엘보로 맞으면 진짜 그냥 아약소리도 못하고 딱 부러져. 맞아. 그래서 얼굴이 형이 된 거야? 그래서 얼굴이 형이 된 거야? 응. 고마워. 민아. 고마워. 관자들이 안 되지. 턱 이런 데 맞은 적이 있었던 거 같아. 나는 앞니를 맞은 적이. 진짜? 태틋 할 때네. 라이브 하다가 생방송 중에. 마이크를 쳐서. 마이크를 팔꿈치로 쳐서. 맞아. 그런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 아니, 아니. 그래서. 순간. 어? 라미. 나갔을까 봐. 나갔을까 봐. 나가지 않았어? 안 나갔어.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이 부분이 진짜 괜찮았어. 투영이의 키워드는. 아, 요거. 요 시간은 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맴골 시. 헉? 어, 이거 진짜 너무 기대돼. 맴골 시. 맴골 시. 맴골 시. 맴골 시. 맴골 시. 맴골 시.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와서 화제가 됐었어요. 태연이는 그냥 하얀 게 꼴배기가 싫어. 아하하하하하하하 2020년 새로운 버전이 좀 있는 건가요? 업데이트 해줘야지. 곰곰이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꼴배기 싫었던 점들을 생각을 해봤거든. 오, 재밌다.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여행이 잘 살아줘. 달려들 거야. 이게 진짜 꼴배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할 때. 아, 그런 거라고. 내가 예민할 때. 내가 예민할 때. 그냥 좀 내가 예민할 때, 그렇다. 장점으로 보이던 것도 이제 힘이 들 때가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보고 얘기하지 말자. 그래. 자, 그럼 어떻게 태연이부터 해야 되나? 태연이. 태연이는 너무 조그마해서 킹 받을 때가 있어, 가끔. 아, 약해. 아니, 얘기를 들어봐. 왜, 왜, 왜. 왜냐하면 내가 안무를 할 때 태연이 옆에 서잖아. 그러면 그냥 나는 진짜 다운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다운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면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서 있지, 나 분명히 다운을 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항상 그때마다 태연이가 내 옆에 있어. 하필. 하필. 그래서 지적을 받아. 왜 다운을 안 하냐. 왜 다운을 안 하냐. 억울하겠다. 그럼 라이언아트 때 이거, 이거. 제일 다운 많이 했어. 이거 할 때도. 이거 할 때도 사실 이게 쩍벌춤이라고 사실 하기 좀 부끄러운데 멤버들을 내려가는 거에 비해 내가 정말 많이 내려가야 그나마 좀 비슷해 보이는.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저기 뭐야. 가끔 다운되는 게 좋지. 매일 다운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 그래. 20여기로서. 그래. 권유리. 권유리. 내가 셀카를 찍잖아? 그럼 옆에서 웃어. 아 진짜. 아니 근데 나라고, 나라고 셀카 찍는 게 안 쑥스럽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셀카를 눈치를 보면서 멤버들 다 준비 중이구나. 그럼 셀카를 한번 좀 예쁘니까 좀 찍어볼까 하고 찍잖아. 그러면 옆에서. 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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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있어. 어? 최수영 셀카 찍어. 어? 내가 찍다가. 진짜. 못 찍겠지. 민망하지. 민망하지. 다 겨워. 그래서 내가 유리의 웃음에 지지 않기 위해 맷집을 좀 많이 키웠어. 근데 그 맷집을 이제 파니가 좀 키워줬거든. 인별에 올릴 사진 이런 거 찍어오잖아. 내가 막 하면서 되게 막 쑥스러워하니까 사람들 다 있는데 쑥스러워하지 마, 쑥스러워하지 마, 쑥스러워하지 마. 안 쑥스러워. 예뻐, 예뻐, 안 쑥스러워. 예뻐, 예뻐, 예뻐. 매력발산 사람들한테 보여줘. 내가 좋은지. 예쁘다. 몇 개 더 찍을게. 오케이, 몇 개 더 만들고. 쑥스러워하지 마. 일반 손님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일반 손님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공간에 따라서 볼륨이 다르죠. 사실 예쁘잖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예쁜데. 그 예쁜 척을 하는 그 순간이 너무 웃겨. 센카를 찍으려면 그 예쁜 약간 요런, 요런. 각도와. 요런 게 너무 웃기니까 그걸 자꾸 놀리는 거죠. 진짜. 유리, 셀카. 근데 서현이는 완전 바른 애라서. 서현이는 바른 애라서 킹받을 때가 있어. 서현이, 왜냐하면 약간 서현이가 본의 아니게 너무 바르게 행동해가지고 내가 약간 피해를 볼 때가 있어. 있어. 뭔지 알지? 있지. 뭔지 알지? 옛날에 볼 때 우리 요구 가서 대박 쳐 들었잖아, 이렇게. 시스타, 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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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것도 팔꿈치 가지고 막 그러잖아. 날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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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롭다. 내 팔꿈치를 봐라. 다른 그룹의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좀 꼴비게 시키셔야죠. 맨날 꼴비게 시켜. 그러면 다른 멤버들이 수영이 꼴 위에 계실 때는 언제야? 수영이 춤 칠 때 쪼가 있어. 쪼? 어. 근데 단체 안무 때는 그런 쪼는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매력 봐서 하려고 머리를 자꾸 막 이렇게 쳐. 원래 안무가 그냥 허리만 이렇게 돌리는 건데. 막. 모두 같은데? 아니. 이것도. 이런 건데? 뭔가 참랑거리는 정도로. 사실 우리도 다 조금 내려면 될 수 있어. 맞아. 진짜 이렇게 참는 거거든. 단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이거 혼자 막 허리를 이렇게 까고. 네. 넘어가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해서 약간. 나 안 되겠다. 숱도 많아. 숱도 많아. 숱도 많아. 숱도 많아.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많이 움직여. 숱이 정말 많아서. 그럼 희미음을 할 수 있네. 그럼 내가 센터에 오는 그 안무는. 내가 센터에 오는. 내가 센터에 오는. 우리 둘이 가운데다. 우리가 센터에. 내가 앞에 있잖아.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내 파티야 거기. 내 파티니까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추운 안무였어. 근데 이게 별로 안 신난다고 신나게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머리를 돌리라고 했어.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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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늘만 열받고. 그 뒤에서 보여줘. 이게 뭔가 이렇게. 다 한 것 같지가 않아.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이거 틀린네. 아니. 박도는 계속 맞추자고 해 놓고서 자기는. 맞아. 박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는 해야 돼. 이게 뭐냐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안 했어. 아니. 괜찮아. 머리 숙지인데. 괜찮겠나? 너무 행복해. 하나야. 하나야. 수원. 는 가장 꼴 뵀기 싫은 건 수영이였네요. 수영이었지. Initiantil. 잊 Italien가 낳은 1점으로 됐어. 120년 도 가장 꼴 뵀기 싫은 건 수영이였네. 수영이였지. 수영이어. 수영이만 수영이였어. 우리 중에 따로 밖에서 본 사람 없어 혹시? 다른 사람들?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듣고 있어 누구? 영철이 라디오 이렇게 해? 그럼 넘기고 또 다른 사람들 아 근데 네가 라디오 멜트 일찍 일어나는구나 진짜 일찍 일어나는구나 아침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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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럼 107.7 주파수 마시고 듣는 거야? 이제 차 이동할 때도 그렇고 딱 그 시간에 항상 그 주파수를 매니저 어떤 게 일이야 철파엠 철파엠의 김영철과 지금 오늘 아는형님에서 봤잖아 아는형님의 김영철 어때? 태연아? 프로 아마추어인데? 성공하지마 성공하지마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내가 볼 때 당분간 철파엠에서 태연이 그거 들으면 본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이거 댄프닝인데 내가 볼 때 댄프닝인데 오프닝이야 이 형은 방송 나가기 전에도 이걸 품대니까 썰을 만약에 오프닝 첫 곡으로 틀어야 되겠다 자 우리 서연이 서연이는 아주 귀엽게 영원한 막내라고 이렇게 써놨어 키워드 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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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동안 나는 그게 좀 스트레스인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제 20살인데 이제 20대 중반인데 20대 후반인데 나 이제 30대인데 이런 생각이 없었지 근데 이제 요즘들어 서른이 넘고 나니까 이게 되게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 서른이가 있어? 서른이가 있어? 30대야 진짜 봤을 때도 아직도 나를 어리게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 감독님 이런 분들이 저 아직 서연이 씨 2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어떻게 더 섭외하고 싶었나보다 근데 지금 지금은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어른이에요 막 일부러 어필을 했는데 지금은 저를 20다로 보셨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막내 계속 막내 같고 근데 어떤 맛댄지 하면서 자랑 좀 해줬으면 좋겠어 밤에 언니들 머리맡에 막 자기계발서 이렇게 갖다 놓거나 그럴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나 같이 눈메이트 할 때 정말로 자기계발서 같이 처음 하면은 뭔 개발이야 막 이렇게 뭔 개발이야 막 이렇게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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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건 뭐지 자기계발서인데 개발 자기 빼고 개발하기 이상하다 자기를 빼기면 이상하네 개발서에다가 많은 의미가 있다 많은 의미가 책을 근육해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이라고 하지 나도 뭔가에 도전하고 뭔가 발전시키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자기계발서를 읽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서현이랑 룸메을 하면서 자연의 소리도 질리해주고 자기계발서 언니 같이 읽어요 맞아 같이 읽었어? 내가 책 많이 본 거 중에 자기계발서가 제일 많아 근데 언니가 잘 읽어주고 언니랑 룸메이트 하면서 너무 고마웠어 나는 일단 써니는 써니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사요? 그때 쪼고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그랬다는 거 아니야? 또 티파니는 티파니는 자기가 귀여운 줄 알고 핑크색이나 리본 오늘 거 봐 제일 큰 리본 귀엽고 과한 건 무조건 자기꺼 그렇지 그런 거 필요할 때가 있어 핑크 좋아하지 티파니 리본이 예쁜 거지? 오늘은 오늘 리본이 예쁜데 애초에 저 리본을 할 때부터 쪼고 아니 우리 다 같이 맞춰준 거 하고 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저 혼자 집에서 가져온 거 내가 축하했어 그러네 저 집에서 가져온 리본이야 그렇지 휴연이 같은 경우는 나는 너 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싫어 나는 너 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싫어 나는 너 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싫어 콜룡이가 너무 황당을 달렸어 걔는 싫은 것만 얘기해 나 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싫어 눈 뜨고 있는 것만 눈 뜨고 있는 것만 눈 뜨고 있는 것만 무섭다 무섭다 아니 휴연이는 휴연이는 휴연이 스스로가 약간 코 쉐딩에 좀 집착을 하는 것이야 그래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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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쉐딩을 하거든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콜비기 싫었고 그래 그 당시 콜디션 안 좋을 때 내가 콜디션 안 좋을 때 내가 콜디션 안 좋을 때 내가 콜디션 안 좋을 때 본인이 예민해질 때 유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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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